자 어제 말씀드린 저기 브라운 애플이에요. 그 옆에 이드니,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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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빈. 얘가 애플이 얘가 그 옆에가 로빈. 그리고 뒤에 움직임 적은 아이가 엘리제입니다. 이리 오세요. 여러분. 이리 오세요. 옳지? 이리 와. 냠냠. 냠냠. 애플이가 과외 과외. 엘리제 또 왔어? 일로 와보자. 일로 와봐. 이제 옳지. 이리 와봐. 아이고 옳지. 열매. 열매. 옳지. 아우 애플아. 애플이에요. 애플이. 로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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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청순 가련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. 로빈. 로빈. 오 엘리제가 왔어. 그렇지. 옳지. 착해. 애플. 로빈 응가하려고 해. 아이고 또 왔어. 엘리제가. 엘리제. 엘리제. 칭. 아이치. 아이치. 아이쿠. 아이쿠.